1. 지식작업자의 자기관리 첫 장은 지식작업자의 자기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식작업자들은 정보, 데이터, 기업 등 다양한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작업자들의 근로생활 수명은 50년쯤으로 예측되며, 이는 기업의 평균 기대수명을 훌쩍 뛰어넘는 기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의 직장에서 하나의 직업을 갖고 일하는 시대는 끝났으며,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어디에 적합한지 알아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피드백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는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거나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이와 비교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피드백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세 가지의 행동 결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점이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강점 개진에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을 뜻합니다. 셋째로, 특히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적으로 무능한 분야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 있는 분야만 알고 잘난 채 하는 지적 오만에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면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성과를 올리는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성급하게 대답할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에 대한 질문은 필연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가? 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리더십 역량이 없는 사람은 관련 직업이나 직위를 제안받았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맞지 않는 분야를 파악하고 있고, 설사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여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내가 기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두 질문의 차이는 책임과 자율성입니다. 과거에는 대대로 물려오는 가업이나 하인과 같이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조직인간으로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남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1년 반에서 2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에 어떤 결과를 성취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지식작업자로서 우리는 갖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해야 하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분야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들을 달성해야 하는지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책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나와 마찬가지로 타인 또한 독립적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강점과 일하는 방식,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례로 상사가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면 구두보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일 것입니다. 작업관계는 과업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초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의사소통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개 비슷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처리해왔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직으로 엮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 영업, 마케팅의 부서로 나누어지며, 서로 다른 일을 수행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관계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동료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대로 질문을 던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개인의 직업 수명이 기업의 예상 수명보다 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같은 지식작업자들은 45세가 되면 경력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권태로 이어지고 직무가 도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기 위해 피터 드러커는 세 가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제2위 경력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직무에서 벗어나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새롭게 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평행 경력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평행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첫 번째 직업과 비슷한 선상에 있는 일을 얻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같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주 40시간의 파트타임 혹은 컨설턴트로 전향하는 방향도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기업가가 돼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직업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전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도전 욕구가 사라진 경우, 같은 업무이지만 비영리 활동에 매진합니다. 자기관리는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혁명입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의 중심을 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며,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